여러분 천만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날씨가 따뜻한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 가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장기 투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더라구요. 간혹 뭐 단타 그 아니면 단기 투자죠. 일종의 단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곧바로 시세차익을 남겨 가지고 그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단타보다는 장타죠. 장기 투자로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뭐 싫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주식 어플 창이나 펴놓고 한번 해보세요. 단기 투자, 단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캘핑 전문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에 한두 번 기본적으로 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잃습니다. 한번 손실나게 발생하면 멘붕하여 멘붕. 멘탈이 붕괴되면서 계속 내동붕매하고 손실을 계속 메꾸려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물타기도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뒷감당이 못하고 결국 손절을 하더라구요. 최근에 제 아는 그 지인이라기보다는 저 동생이죠. 동생이 어디 이상한 종목을 또 가지고 단타를 했는가 보더라구요. 줄인인데 그것도 누구 아는 분 통해서 종목을 알게 되가지고 한번 단타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뭐 작은 소자본 놓고 한두 번 땄어요. 한 2, 30만원. 책때말로. 땄는데 재미로 들인 거죠. 하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도 많고. 특히 이런 조정장애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붕괴되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계속 그 쳐다보는 겁니다. 창을 계좌창 쳐다보지 주식업을 쳐다보지 일은 안되지 스트레스 받지 그 종목을 보니까 꼭 잡주라기보다는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더라구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남기고 일에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 가지고 단타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제발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말렸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라도 사놓았으면 스트레스도 안받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투자에 선수급이다, 프로급이다, 스켈핑 전문가라 한다면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전문가가 아니거나 선수가 아닌 이상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계속 하다보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는 장기투자를 항상 권하고요. 이왕 할 때 장기투자는 믿을 수 있는 종목, 최고의 기업, 신뢰가 가는 기업, 확신이 드는 기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게 닥치고 삼전.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이유 면에서 삼성전자에 장기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2008년도 최근에는 5%가 넘었어요. 이 당시 때는 솔직히 은행이다. 뭐 적금 아닌 예금 좋아요. 예금. 이자 좋지 않으니까 5% 넘으면 좋잖아요. 한 1억 넘으면 꽤 금액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차라리 주식보다는 어떤 때는 뭐 적금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그에 대한 이자를 주니까요. 좋았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금리는 떨어져요. 결국 2009년도에 2%까지 내려갔습니다. 살짝 오를 듯 하더니 3%까지 가더니 다시 계속 줄줄 흘러내려요.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20년 지나서 1%도 안 되는 기준금리가 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지금 금리가 저금리 아닙니까. 누가 이런 시기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고 하겠어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눈치챈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냐. 그럼 결국 막 부동산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미련한 짓이다. 멍청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봐요. 저는 뭐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저축을 하고 예금을 듣는 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만큼 손해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주식 쪽으로 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최근 한 5년 정도 한 번 5년 정도를 봤습니다. 5년 정도. 뭐 장기 투자하면 보통 한 10년을 보는데 짧게 한 번 5년을 봤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일단 삼성전자를 봤고요.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1등이 현대차죠. 현대차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금융에서는 KB 금융이죠. 1등이. 그리고 뭐 IT 기업에서는 우리 플랫폼 기업에서는 네이버가 그래도 1등이고요. 그리고 제약 의료 쪽에는 셀트리온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대장주급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한 2016년도에서 상승률을 보세요. 지금 상승률은 내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가장 높겠지만 이 셀트리온도 상당히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한 2년 정도를 괴로워 왔을 겁니다. 2년 정도. 계속 괴로워. 장투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라고요. 뭐 저점에 사신 분들이라 좋겠지만은 대부분 올라가는 상승채 많이 샀을 거라고요. 이 시기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물려 있을 거라고요. 한 2년 정도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2, 3년은. 최근에 이제 올라가지고 좀 올랐는데 그래서 좀 약간 꺾여서 승률은 좋아요. 그러니까 2016년 그때 초창기 때 매사하신 분들은 한 343% 정도의 승률을 남겼겠지만은 차트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급격히 올랐다 급격히 내려가다 보니까 산이 높다 보니 골이 높이 깊은 거예요. 이런 차트는 저는 별로 권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셀티온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볼까요. 또 이제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현대차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 했습니다. 지지문에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결국 현대차도 수익률이 58% 밖에 안 됩니다. 58% 5년 정도 해서. 그런 지지부진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거죠. 한 100% 이상을 못 한 겁니다. 최소한 2배는 되는데 2배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 1등 자동차 1등 기업인데도 이래요. 그러면 KB금융 한번 봅시다. KB금융도 금융주 아닙니까. 금융주인데 금융주 또한 비슷해. 현대차랑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44% 밖에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1등 은행인데도 수익률은 44% 상승률이 44% 라는 거죠. 너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뭐 배당을 좀 받았겠지만 너무 이게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100%도 안 되는 거죠. 상승이. 근데 여기다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 5년 동안 그냥 배당이나 좀 받으면서 버티신 분들은 있었겠죠. 그러면 또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일단 네이버 봅시다. 네이버 그래도 플랫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강자니까. 언택트 기업에서는. 네이버는 그래도 좀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좀 올라가다가 하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결국 올라가서 한 200% 가까이 올라간 거죠. 201.62% 상승을 한 거죠. 언택트 기업 중에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급격히 올랐죠.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요동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저 옛날 보면 더 요동쳤겠죠. 한때 막 피크 쳤다가 올라가 내려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삼전 어떤가. 삼전 보십시오. 삼전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올라갔어요. 오상행했다 내려갔다 했는데 결국 이때 액면 분할 시점이 약간 좀 조정받고 이때 보니까 그 슈퍼세클이 지난 이 기간에는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좀 지겨웠겠죠. 그 당시 뭐 급락은 아닌데 그 흐름 자체가 막 너무 길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놀다 보니까 이때 막 삼만전자니 뭐니 막 놀림도 많이 받았을 테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겨운 흐름 괴로운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급등도 안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분들은 상당히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 동안에 자본이 있는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매집했을 겁니다. 하루에 뭐 한 주 한 주 두 주 열 주 계속 모신 분이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5년 동안 한 2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은 거죠. 그러니까 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박스권 지겨운 흐름. 이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가 쌀 때였고 이때 매수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과연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사지 말았어야 하나? 샀어야 하나?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5년 동안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은 한 220%의 수익을 냈습니다.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기다 또 배당했으면 더 수익을 냈겠죠. 배당금 재투자 복리효과를 하면은 셀트리온 다 얘기처럼 다 이 얘기를 했죠. 결국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삼성전자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빠지진 않았잖아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줄줄 흘러내린 기업들도 꽤 많아요. 한국 코스피 중에서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 삼성만큼 믿을 수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하지만은 삼성전자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비교해 보면은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구나 믿을만 하는구나 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복리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년에 1200만 원씩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대략 얼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4%다. 단순 누적하면은 10년이면 1억 2천밖에 안 되겠죠. 근데 수익률이 4%다. 그럼 1억 4천되는 거예요. 복리효과를 하면은 그러면 수익률이 10%다. 그럼 1억 9천되는 겁니다. 그 수익률이 20%다. 그럼 3억 되는 거예요. 확 뛰죠. 벌써 거의 한 3배급 되죠. 거의 3배급. 수익률 차이에 따라서 이 복리효과로는 엄청난 금액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 10년을 본 겁니다. 10년을 10년을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장기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원하는 금액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보다는 장기투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타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나 지겨운 거 싫습니다. 10년의 미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굳이 장타를 권유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투자는 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단타 치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업에 대해서 믿고 저는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있고요. 삼성전자를 믿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원하는 목표, 금액, 수익률, 상승률 다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은 제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삼성전자 믿고 한번 잘 판단해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좋은 결과올 겁니다.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 원하는 그 수익률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거니까 잘 기담아 들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쉬일날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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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al eno